들어가봐 그 집이야 들어가봐 짱구 여기 봐봐 싸우지 말고 거기 들어가 어구 들어가네 얘네들이 두번째 부화된 애들입니다 5월 1일날 낳아가지고 와 이렇게 컸어요 벌써 남의 집까지 들어가고 들어가봐 짱구 짱구야 아구 예뻐 참 다 커가지고 벌써 수색중입니다 들어가봐 너도 얼른 들어가봐 옳지 아구 예뻐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짱구 짱구야 얼른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자 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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